스타벅스 별빛 라이브 스타벅스 별빛 라이브는 스타벅스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인재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 아티스트 분들께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연주 기회를 갖고 스타벅스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청년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환기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4개 매장에서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로 알점과 이대 알점은 도심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양평 DTR점과 북한강 알점에서는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기분 여러분 밴드 집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더북한강 알점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스타벅스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저희도 새롭고 되게 생소했었는데 더북한강 알점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도 너무 예쁘고 관객분들 호응도 너무 좋으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한 공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연들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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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